아... 하바나야 뭐할까? 뭐할까?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평화를 쟁취하겠다 장대! 스폰 캠핑! 스폰 캠핑! 스폰 캠핑! 장대? 안 해 뭐야! 앞에 아무도 없잖아 시그마? 아 근데 시그마는 윈선이어야 되는데 우리팀 조합이 이상한데? 윈선이 윈선이 안 하고 싶다 라마트라를 하도록 할게 윈선 한판 할게? 어? 아냐아냐 아냐아냐 형 아냐아냐 근데 라마트라 해야된대 지금 우리 조합을 봐봐 이번주 퀘스트야 퀘스트야? 사실 몰라 가자 가자 가야돼 가야돼 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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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피해 자 One 반복에 사막초 야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야 킬 dyxs 나주 어디서? 오 뭐야? 아 어쩔 수 없다 겐지까지 있으면 또 이거 해줘야지 아 근데 아나가 있으면 진짜 좋은데 근데 또 여우기 있으면 또 다르지 여길 채우고 가자 한번 뛰고 겐지한테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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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사 뺐어? 여기 시그마이 킹어줄게 나이스 헷킹 헷킹했어 근데 떨어지고 나서 헷킹은 무슨 소용이야? 뭐야 떨어졌어? 여우기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 여우기 써주나? 그냥 겐지 겐지 피해 겐지 피해 겐지 필 피인데 아니야 아니야 딸이 피야 뭐야 바티 피해 바티 진짜 피해 하경아 바티 진짜 피해 나 열심히 죽어있어 어 우리 파보를 움직이는 거 우리 파보를 움직이는 거 어 어 아 바티 한 대를 묻혔어 하하하하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나 MP가 이제 찾거든 나 이걸로 갈게 그 맞아? 이글로 가야 된대 걔는 아닌 것 같은데 가자 가자 바로 가야 돼 바로 가야 돼 바로 가야 돼 바로 가야 돼 바로 하하하하 시그마 시그마 형 앉아 앉아 여기 움직임이 앉아 있어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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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빠졌어 빠졌어 용건 본다 용건 밀어줄게 나이스 가야 돼 가야 돼 나 해줘 뭘 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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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? 또 해 또 해? 어 또 해 또 해 또 해 했어 했어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어 오케이 오케이 내 침대 내 KD 나쁘지 않아 스타빌했어 괜찮아 312 오 내 생일인데 뭐야 맞아? 바로 가야 돼 밖으로 가야 돼 밖으로 형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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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득이야 이득이야 나 백도 하러 왔어 형 나 앞에 한 줄 있어 여기 여기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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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 돼 가야 돼 무조건 가야 돼 밀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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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 죽지 으어어 어어 형 나 위치빵 깨졌어 워핑 나는 못 모르겠고 아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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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교자여서 맞았어 한주가 활에 피읍이 있나?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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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5미터로 뜨겠는데 하구 형아 아하 85미터? 85미터 85미터 나 다 돼 이제 다 돼 겐지 겐지 나 다 돼 나 다 돼 겐지 겐지 오 여기 어디야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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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지나갔네 겐지 겐지 한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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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그치 순부한 이거지 뭐 했는데? 구멍 잡았어 바로 가야 돼 이거 바티 온다 바티 기다려봐 기다려봐 나 바빠 바빠 어? 형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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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올 수 있어?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아 왜 안 와 갈 수 있다며 가야돼 가야돼 좀 가봐 당장 가야돼 뭐야 다 찍어 다 찍었어 오 잘못 친다 당장 와야돼 당장 당장 아야 겐지 겐지 열심히 해봐 아야 아야 형 뭐 재밌어? 완전 재밌어 완전 재밌어 아야 어 저 포탑 너무 아파 내가 오를뺐어 오를뺐어 파티필 파티필 보고있어 보고있어 잡았어 나이스 비트 여기 안에 시그마 있어 여기 위에 토요비 뭐? 긴 집 방하네 방하네 여기여기 방하네? 아 확인 확인 저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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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시피오시 갈게 퀸 났는데? 괜찮 퀸 쏴? 퀸 쏴 나 부터 옆에 있어 난 피해 나 슬램 없어 나 이제 돼 윤화블 윤화블 지금 포인트 포인트 네네네네네 포탑 깨 공아 포탑 포탑 깨줘 깨줘 퀸 퀸 퀸 퀸 안 돼 여기 왜 부터 아아 아 내가 찍은데 밥주기 불이 타 어 나 신발 깨졌어 아 뭔데 음.. 음 뭐하지 음.. 방울이 멈췄잖아 여운님을 해방해 주기가 됐어요 아 아 아 나이스 어떻게 잡았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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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어디 갔어 부스럭 때문에 부스러지네 라인 아르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터치만 해봐 터치만 나 가면 무조건 이긴다 이거 그래 형 터치 한번만 나임 피차 씁 많이 밀었다 아 근데 핑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핑? 나 지금 72 나 92 높은데 지금 80 마 나 65 60 60 됐는데 갑자기 63 나 81 나 근데 괜찮아 괜찮아 아니 근데는 아 아 루슈 하면은 이거 어쩔 수 없이 이거 알 수 밖에 없겠다 난 손바가 어느 챔이야 왜 그렇게 됐어? 어 경쟁에서 이것만은 게 옆에 가고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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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너무 과건데 형 그거? 몇 년도 몇 년도야 그거? 20년도 아니야 20년도? 19년도인가? 23년도 뉴메타야? 응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 5 4 4 3 2 1 어디야 어디야? 얘네 겐지 왼쪽 겐지 나온다 여기 혼자 나머지 왼쪽 나머지 왼쪽 나머지 왼쪽 나머지 왼쪽 나머지 왼쪽 겐지 왼쪽 겐지 왼쪽 겐지 왼쪽 겐지 왼쪽 겐지 피 형 형 뒤에 툭 쳐 아냐아냐 나 지금 나 지금 뭔가 하고 있어 바빠 바빠? 어 나 지금 완전 바빠 지금 라인 나왔다 라인 겐지 왼쪽 겐지 왼쪽 겐지 왼쪽 겐지 피 겐지 피 안돼 안돼 나 지금 뭔가 바빠 겐지 피 겐지 피 잡았어 잡았어 나 뒷나인 치문 중 궁이 잘 차 나 지금 뭔가 바빠 뭔가 바빠 애들 어디야 애들 어디야 메인 나왔다 메인 내 오른쪽 내 오른쪽이야 오른쪽 오른쪽이야? 응 왼쪽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다 오른쪽 어이구 어이구 잘가 다 넣었다 나 죽으면 안해 나 죽으면 안해 나 죽으면 안해 나도 안해 나도 안해 나도 안해 어 뭐야 힐에 파워 던져 엠페어 가보자 나 돌틸 쓸게 그러면 아 나 여기 왼쪽 혼자인데 갈까 나 나 아직 없어 아직 없어 99% 형 지금이야 지금 나 죽으면 안해 나 죽으면 안해 나 죽으면 안해 죽으면 안해 죽으면 안해 죽으면 안해 죽으면 안해 나 진짜 죽으면 안해 뭐야 그 사정책 없었나봐 이겨야 이겨야 해 나 빨리 가스토스 폰 캠핑 해야 해 오 네이 나노메이다 뭐야 왜 이렇게 세 이겨야 해 나도 바닥에 가 밑에 너 이거 반응해 I'm coming 또 가 또 가 아니 이제 가지마 메이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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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지에 있는데 이벤트 막아 아 백의힐 백의힐 어 왜 이렇게 세 아 진짜 제발 가 가 도저히 끊어줄게 어때 어때 에이 이건 날 너무 아팠다 오! 가야 돼 가야 돼 형 형 형 형 형 왜왜 아유 질문자 왔잖아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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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가야 돼 아 뭐야 뒤에 뭔가 있는데 아야 램피 있어 램피 가볼까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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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 메이밤 안피야 메이밤 안피야? 이제 아니야 안에 들어갈까 안에 들어갈까 아 고고고고고 내가 혼자 하는 거 알지 메이밤 뭐야 포탑은 깨줘 가야 돼 가야 돼 조금 가야 돼 어 뭐야 얘 에이 뭔데 뭔데 너무 지킴 아니야? 포인트 한 번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이거 막단 된다 지금 너무 지킴인데요 아냐 지금 막단 되지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아 너무 지킴인데요 너 지금 너 지금 너 멘탈이 문제야 너 지금 내 멘탈이 문제야? 너 지금 멘탈이 문제다 안 앞에 안 앞에 오오 이건 가 이건 가는 게 맞지? 가야지 가야지 왼쪽에 하나는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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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은 또 왔네 여기 여기 낀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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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서 할까? 앞에서 해야지 애체야 메이 여깄고 형 갈게 갈게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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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누구? 뭐야 뭐야 다 죽혀 다 죽여 어? 메이킬 메이킬 메이 반킬 이제 메이킬이야 킬 잡아야 돼 아 죽을뻔했다 음 나이스 나이스 나 쟤 누구? 몰라 숨바 왜 이렇게 쓰냐 뭐냐 이거 나 흘렸어 나이스 수면 좀 뺐어 오 오 아 아프다 아프다 맞돌 지냈어 어 어 오이 퀸 잡을 수 있어? 아니 아니 난 피 있어 나 가는 중 가는 중 나 가고 있어 뭐야 위치만 깨졌어 저기 찾자마자 가볼까 포인트 해 가자 가자 하나 둘 셋 오 킬쿨 킬 어 이거 못 잡아 역겜 뺐어 아 뜨거 어 순바 재밌는데?